선생님, 코 수술 후 가끔 비주 부분이 가렵고 코딱지가 많이 생기는데 CT로 염증 반응인지 알 수 있을까요? CT로는 염증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차라리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. 그리고 코 수술을 하면서 고양이 수술이라고 비주에 철심을 하나 대는 수술을 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코 재수술하면서 그거 없앨 수 있나요? 네, 없앨 수 있습니다. 근데 비주에 철심을 댔다고요? 거기다가 쇠를 넣지는 않는데 이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. 코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통증도 크고 회복기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차이가 클까요? 통증은 엇비슷할 거고요. 회복기간은 조금 더 길 수 있다. 이건 맞는 얘기 같고요. 턱 끝에 자가 지방을 넣을 경우 밑으로 처질 수 있다는데 그것도 정말인지 궁금합니다. 처질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. 근데 턱에다가 지방을 넣는 사람들이 목적은 두 가지죠. 갸름하게 V라인 뾰족하게 보이려고 넣는 경우 그 다음에 앞으로 튀어나오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 근데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밑으로 처지면 뾰족해지잖아요.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이기는 합니다. 그거는 받쳐주는 뼈가 없이 볼륨이 늘어나면 밑으로 처져서 그래요.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요. 그래서 지방을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중하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필러는 녹이면 되고 빼면 되는데 지방은 빼기가 정말 힘들어요. 넣기는 쉬운데 빼는 건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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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